더이상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없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컴백하자마자 앨범 판매량 200만장 돌파 세계 최단시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뷰 돌파 등등 연일 자체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저희가 이렇게 세계 최단기록을 할 줄 몰랐는데 처음 들었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이번 활동도 저희 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자 했다고 들었는데 새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새로운 시리즈는 맵복더소울이라는 시리즈고요 페르소나라는 앨범명을 갖고 있는데 페르소나라는 앨범 자체가 팬분들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방탄소년단 하면 역시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 신곡의 포인트 안무들도 이미 화제입니다 히치하이킹 춤과 앙탈 춤 살짝 보여주세요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자 빵탄 춤 렛츠고 응 넷츠고 명스 보사죠 뭐 예 와 그럼 마지막으로 오직 쇼음악 중심에서만 볼 수 있는 소장각 100% 캡쳐를 부르는 방탄소년단의 포즈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와 저도 지금 바로 소장할 뻔했어요. 네 저 역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을 사랑하는 아미로서 이번 활동 역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매 순간이 레전드인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 그리고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한류제왕의 기완 이분들의 무대 부터 만나볼까요? 컴백 10번째 기완 D&D